탄소세는 기업 부담과 물가 상승의 부담이 커서 중립이라는 답변을 이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권한다면 집권 5년 동안 보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지난번 수소 질문과 같이 야비해서 오늘은 답변치 않았습니다. 고교 학점제 질문도 야비하기 그지없는 질문 태도였습니다. 너는 모르지 하듯이 묻는 그 태도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질문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짓을 계속한다면 계속 무시하고 답변치 않을 생각입니다. 대선 토론장에서 자기 사건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거나 상대방 골탕 먹이는 야비한 질문은 앞으로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 경영의 그랜드 디자인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대선 토론장이 참 저질로 변해갑니다.